자 안녕하세요 빨람입니다 자 휘황찌 한 걸 잡으러 왔거든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 오니까 오랜만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안 빠져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린 김에 지금 이렇게 돌밭에 낙지가 있거든요 이 돌밭에 돌을 좀 뒤집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, 2, 1 오 낙지! 오 낙지! 드디어! 오 진짜? 진짜? 오 낙지! 오 낙지 거치죠? 오! 말도 안 돼! 이야! 보셨죠 낙지예요? 좋아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지금 이게 낙지춤인가요? 낙지춤 낙지춤! 여러분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낙지 저도 돌 뒤집을 줄 안 한다니까요? 보셨죠 30분 안에 잡은다고 30분도 안 걸려서 잡고 잡았네 이야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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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슈퍼 조개 엄청 크네요 하지만 빈거 사라져 진짜 살아있으면 이 사이즈봐 사이즈봐 여기도 있네 이렇게 껍데기 우와 진짜 크잖아 대박 이게 사람 얼굴보다 내가 더 크고 갔어 봐봐 우와 사람 얼굴보다 더 크다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가보도록 하시죠 가죠 이 앞에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있다 또 있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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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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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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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은 이야 우와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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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죽었습니다 아 덕분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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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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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빨리 우와 대박이다 우와 엄청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덕분아 우와 그러니까 우와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우와 살아있다는 증거 우와 우와 행복하다 행복해 야 앞에 또 있는 것 같아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폐각입니다 이거는 이거 이것도 폐각 어 어 어 살았어 살았어 대박입니다 떠나 엄지척 엄지척 합니다 앞에 다 긴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여기도 있어 우와 대박 살아있는 거네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 이야 여기 있다고 대박입니다 또 잡았습니다 와 이게 떴네 이런게 떠나러 온다고 와 구십니다 구근 와 에이 이것도 이것도 살아있겠어 여기로 와봐 있다고 아 너무 많이 빨리 와봐 오 있다고 살아있네 와 말도같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냥 짚기만 하면 여기에 그냥 짚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와 진짜로 와 대박이네 이거 또 있다 또 있어 이야 이게 무거워 죽겠어 지금 무거워 죽겠어 무거워 와 있어 있어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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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죠 와 이렇게 박혀있는 거 이야 박혀있는 거 자 한번 잡아보시죠 다이어트가 확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네 하하하하 야 우와 얘도 장난 아니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와 와 근데 이렇게 커도 돼요? 그러니까요 와 장난 아니다 오늘 욕심 한번 끝까지 부려봅시다 가시죠 살아있어 이거 꽂혔어 꽂혔네 와 자 뽑아볼게요 네 우와 이거 봐 우와 진짜 얼굴만 해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최고 아니에요 물이 질질 흐르네 물이 무그르면서 와 진짜 이거 참 좋아 엄지척 하기도 힘들어 하하하하 바닥이 짝깔렸어 말도 안돼 네 이야 이렇게 또 있다고 빨리 잡아주세요 아 잡아야 돼요? 잡아야죠 자 잡습니다 역대급 사이즈 우와 진짜 제일 크네 이야 진짜 겟굿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? 들고 가야지 걸어다니는 거 빙그러 이거 봐 살아있다니까 오 하하하하 야 사이즈 봐 미쳤어 말도 안되는 사이즈 있어요? 오 오 우와 이 바닥 기조개는 다 냈고 우와 구십니다 구 와 대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 왜 이렇게 떠내려오죠?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태풍급 바람파도가 불면 네 이 앞에 있는 기조개들이 네 막 정신없이 대굴대굴대굴 대굴대굴대굴 해서 뽑혀가지고 여기 나온 거예요 아 그렇네 그래서 얘네들을 앉아보면 얘네들은 다 죽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흰왕짱 기조개 미쳤어 미쳤어 우와 개 크다 사이즈 봐 이거 봐봐 상관인데 살이요? 말도 안돼 우와 여기 관자 보이시죠 관자 우와 사이즈 봐 와 진짜 크다 이야 이야 진짜 많다 와 우리 이만큼 짜고 멋있어? 네 와 낙지 한마리 낙지 한마리는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네 자 잡습니다 우리 이야 대박인데요 와 말도 안돼 이야 이마다 우리꺼 사내꺼 우리꺼 우와 진짜 사이즈가 우와 또 있어요? 이런게 널렸다고? 와 널렸어 널렸어 이렇게 널려있다는게 말이 됩니까? 에이 설마 여기도? 와 있어 있어 아 또 있어 또 있어 이야 이렇게 줍 이렇게 줍습니다 아 보세요 이야 이렇게 또 줍습니다 이야 대박 대박 붙여있는거 땅에 발굴이다 발굴 이야 하나하나 이제 발굴까지 한다 발굴까지 우와 야 우와 장난 아니지 벌람아 네 형 따라오기 잘했지? 최고의 선택 아 무거워 또 춤추어 또 춤추어 또 춤추어 아 더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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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해로질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와 키조개 보셨죠? 와 장난입니다 이렇게 떠내러 와 여러분 와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제 손재를 대기 중에 있거든요 이야 안에 안에 장난 아니에요 지금 관자가 와 가득 찼어 가득 찼어 봐봐요 안에 와 키똥차다 와 이거 몇 마리야 손질하려면 힘들겠네 자 여러분 좀 이따 손질할 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이 와 와 와 연고기 간자벚굽 맛있겠다 와 가짜복구